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최해병 특검 법안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최해병 사건과 최해병 특검의 본질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최해병 사건이 터졌을 때 사실상 수사권이 없는 군 해병대가 이 사건을 경찰로 넘겨야 했었지요 군의 수사권을 경찰로 넘긴 장본인이 누굽니까 민주당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 바락바락 수사를 해서 해병대 사단장부터 말단, 중대장, 소대장, 중사, 하사까지 싹 다 수사를 했지요 여기에 법률가인 윤석열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당시 이종섭 국방무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최해병 사건에 대해 초급 장교들과 하사, 중사들까지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처벌하면 되겠느냐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위로 법률가로서 배려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 해병대 내에 있는 좌파 속량의 군 장교들과 또 좌파 언론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대경로를 했다라며 사슬상 좌파들의 프레임에 윤석열 대통령을 가두어 넣은 사건이 바로 최해병 사건이며 이후에 민주당이 쪽수로 쪽수로 입법을 강행해서 만든 게 최해병 특검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최해병 사건은 이미 경찰에서 공수처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게 최해병 특검 거부의 핵심 아닙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올해 3월 달 한동훈 전 비상계책위원장과 김경률 비대위원이 사실상 최해병 특검에 엄청나게 보탬을 준 결과가 되었죠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분입니까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은 형사법 전문가, 헌법주의자,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법, 야권, 최해병 특검 집회 조작 터졌습니다 집회 영상 조작 선동, 정광훈 집회 대폭발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늘, 늘이 아니죠 얼마 전부터 강조하는 부분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정확하게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조금 있으면 나라 뒤집어집니다 저를 믿으시고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성원을 더 보내야 합니다 자, 5월 25일이었죠 이렇게 집회를 한다고 조국이가 나와서 주절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조국이가 당시 5월 25일 날 서울역합 집회에서 최해병 특검에 대한 주장 쉽게 말하면 그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저주에 가까운 연설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이재명이도 나와서 해병대를 상징하는 빨간색 옷을 입고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열고 하면서 얼마나 지할 발광을 했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핵심적인 건 무엇입니까 바로 참가 인원들 아닙니까 자, 이렇게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아 보이죠 여러분, 많아 보입니까 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많아 보이는데 실제로 디테일하게 보면 뭐 많이 와봤자 한 만 명, 만 명 왔으면 많이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렇게 맨 앞에 이재명과 조국, 선동군인 저 지금 나오는 자 해병대를 불러다가 한바탕 연설도 하고 좌파 성향의 연예인들도 나와서 안치하니가 노래도 부르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그런데 이 지금 5월 25일 최상병 특검 관련된 서울요갑 집회를 집중적으로 편집해서 올린 이 짧은 뉴스라는 곳에서 공개한 겁니다 자, 대한민국 국민은 위대합니다 최해병 특검 촉구 규탄 대회 참석 인파 2024년 5월 25일 광화문 시총합 믿어지십니까? 이렇게 많이 왔다고요? 여러분, 지금 잘 보시면 옆에 여기죠. 이게 뭡니까? 이승만 광장 아닙니까? 이승만 광장 5월 25일 오후 1시부터 뭐 했습니까? 정광은 목사님에 집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이날 한 게 아니고 작년도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작년도에 정광은 목사님이 한 집회 이 영상을 마치나 최해병 특검 서울요갑 광화문합 시청합 집회라며 짜집기한 거짓 선동 영상입니다 엄청난 인파 국민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최해병 특검 촉구 규탄 대회 참석 인파 왜 그러겠습니까? 보십시오 이게 실제 영상입니다 실제 영상 처음부터 보면 인원이 별로 많이도 모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인원이 좀 차기 시작해서 저 정도인데 마치나 어마어마하게 온 것처럼 보십시오 여기 봐봐요 이게 바로 좌파들의 선동입니다 정광은 목사님 집회는 어마어마하게 왔죠 대폭발을 했죠 이날 전직 상하원 의원 미국의 20여 분과 토마스 토마스 이분이 연설을 했죠 토마스 이분이 핵심은 뭐겠습니까 저자들은 그냥 입만 벌리면 프로파간다 선전 선동의 달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국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